좋아좋아! 좋아아 일로일로 한타! 한타! 한타하지만 좋아좋아 성원사랑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빨리 이거 먹어 좋아좋아 버섯 다시 3개 모으자 알았지? 왜왜왜왜? 오케오케 아아아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 쓰레시가 왜 안왔지? 오오 나를 과대평가했나? 왜 안왔지 쓰레시님이? 이거 한차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바론쪽에다가 버딩을 가득가득해야돼 뭐 아파? 핑크와들 내가 없앴다 렌즈 돌리고 집에가자 집 다녀올게 탑부시에 핑하바 갔어요 어 알았어 일단은 공허의 지팡에 사야되니까 이거 이거 살게요 재료니까 근데 데캡부터 가는게 좋을거 같애 왜냐면 일단은 이거 샀기때문에 데캡부터 올린다면 그 다음에 공허를 올리자 어 그렇게 하자 주문력이 지금 코어스템이 두개나기 때문에 데캡 나오면 한 400이 훨씬 넘어갈꺼 데캡만 나오면 한 450? 어 데캡 가는게 낫겠어 이미 저걸 갔으니까 되돌릴 수 없지 아 오케이 오케이 굿굿 야 운영적으로 우리가 완벽해 내가 흔들고 있어 적팀을 어? 나에게 적팀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모렐루 발동 뚜루루루 잘가라 빠생 에잉 악호 아리님 곳곳에다가 버섯 박아야돼 좋아 여기다 세개 우후후우 이거 밀자 그대로 밀자 친구들아 좋아 좋아 3차타운까지 밀자 이런데다 버섯 박아놓고 틈틈이 계속 버섯을 고치지 말아야돼 억쟁이 가능하다 억쟁이 가능하다 얘들아 억쟁이 밀자 좋아 좋아 그대로 빠져 짜식이 뚜루루루루 도망가 도망가 걱정마 여기까지 못따라와 버섯이 있기 때문이야 하하하하 버섯에 맡겼구나 어 버섯에 맡겼어 수고하셈 바론 역바론 조심해 역바론 가면 얘네 다 죽어 버섯 엄청 많거든 아 없어 아쉽다 자 이거 먹다 죽어라 정우동은 장우우 장동호는 제가님 집에가서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랑 860원짜리 방출 방법봉 못사거든요 빠셍 수고하십쇼 오케이 진흥의 영역 하나 산다 가자 가자 어어 이거 봐 주문력 엄청 높지 내가 450된다고 했지 450된다고 했잖아 내가 주문력 그치? 뿅 봐바 450 개쩔죠? 먹어 먹어 카시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돼 카정에 카정당에다 뻥치자 오케이 굿 좋아좋아 분위기 넘어왔어 이대로 따위면 안돼 오케이 버섯 박고 근처에 곳곳에다가 버섯 박아놔 이런 쪽에다가도 버섯 박아놔야돼 이런 곳에다가도 자식이 나 지금 주문력 464야 너희들 덤비지마라 나 공허지팡이나면 지존스에다 공허지팡이 간 다음에 마지막템은 아 존냐를 갈지 내셔를 갈지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식이 웃어? 입을 찢어주마 웃음은 내가 짱이지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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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오케이 피하고 여기서 버섯 매기면서 섣불리 못따라와 하하하하 좋아 똑벌어라 모렐로 발동 여기서 그냥 빠지고 난 뒤로 더블을 쓰면서 이거 빠져주고 오케이 유이네 유이네 개피는 누구보다 더 훌륭한 시식이지 무엇보다 훌륭한 시식인가봐 바로 개피야 오! 다 죽는다 먹고 죽어라 섣 오호 뚜루루루 호호호 뚜루루루루 피하고 뚜루루루 하하하하 질 질 질 오케이 아 뭐야 아야 뭐야 개피 아니었어 아isia 이런 세상에 좋아 좋아 어쨌든 잘했어 좋아 좋아 확 탕출 바보 펑 하나 좋아 자 야 이 버섯 버섯이 이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버섯 쪼금 더 많이 재비하자 어? 버섯이 지금 딱 타이밍이 안될때 죽어서 정말 다행이야 뾰루후루끄님께서 중계방에 계셨구나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뾰루후루끄님 아니 뾰루후루끄님 어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끝났는데 좀 있으면 잇몸 튼튼히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봤을때는 딱 반만 먹어야 돼 맵을 너무 이렇게 장악하지 못해 지금 이게 이쪽을 장악하긴 힘들어 맵을 이쪽을 장악하긴 힘들고 이쪽부터 시작해도 요거를 다 장악해야 돼 이쪽으로 시작해서 요 라인부터 바론 라인까지 요렇게만 장악을 하면 그게 끝이야 이쪽에서 유도하면 돼 이거 이쪽까지 하면 버섯이 집중은 집중이 안돼 한 개 두 개 너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분명히 가장 많은 효율을 내지 못할거야 이런 곳에다가 이런 중간 라인쯤이 가장 한타가 많이 벌어지는 미드라인이야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제 버섯을 박았을 경우에 효율이 좋은 좋은 그런 라인들이죠 뚜루루루루루 오케이 오케이 빠지고 버섯 오케이 오케이 버섯 먹으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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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으셈 세 명 뚜루루루루루 아아 이거 왜 안먹어 부시로 안들어와 애들이 너무 아깝지만 오 설마 이게 죽나 설마 야 얘 벤시 갔나봐 피가 많아 아 트포에 체력이 올라가고 나 음전자의 망토를 갖구나 내가 그만큼 부담스런거지 공허의 지팡이 나왔네 공허의 지팡이 괜찮아 손해볼 것 없어 음 카시가 버섯 버섯성 애자야 카시 자꾸 버섯 플랜이 원하고 있어 버섯이 지금 어? 그렇게 무한전 생산되는게 아닌데 어? 버섯이 지금 0.75초 어? 0.75초? 뭐야 0.75초에 하나에요 버섯? 0.75초마다 하나 안나오는데 이거 한 20초는 될 것 같은데 20.3초? 그게 어디 써있어 안써져있는데? 아 티모는 매 20.3초마다 어어 저기 있구나 잘하시네 여러분들 좋아 잘하시네 다들 여기 다 먹었나봐 버섯 다 먹었나봐 여기 있는거 여기가 어? 버섯이 잘 팔리는 고장이구나 아아 아아 어쩔수 없지 애석하지만 핑하 하나에 무릎 꿇어야되는 내가 싫다 어쩔수 없지 애석하지만 이런 데다가 같은 렌즈 라인에 두개를 박아서는 안돼 지금 20초 20초나 걸리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두개 이상 박아서는 안된다 맞다 그렇지 굿! 핑하 또 있냐? 핑하 누구 있어 핑하 하하하하 멍청한 놈 이거 먹을샘 이거 드샘 드시고 힘내샘 핑하 까고 오케이 그들은 미드가서 억제기 민 다음에 발음 가지고 오자 어어 저저저저저저 저 녀석 저 핑하 저렇게 아까워했어 저 어떻게 할라고 오케이 렌즈 돌리고 아 패시브 쓰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어 여기서 기다리자 패시브로 오케이 구 일로온다 여기서 분명히 코르킨 여기서 딜을 넣을거야 아린은 여깄고 그렇지 버전 먹었다 뒤로 침투 오케이 두루루루루루 호호호호호 오케이 아 도망가고 좋아 그대로 그대로 문도 문도 문도님 얼루가셈 여기 문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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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쓰셨네 문도님 하하하하하하 죽으셨네 버섯 먹고 버섯 먹고 죽으셨네 그래도 행복한 죽음일거야 무언갈 먹고 배부르게 죽는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겐 꿈과 같은 일일지니 가자 기타 여기다 궁을 쓰셈 피더스님 여기다 궁을 쓰고 먹으셈 버섯을 먹기 위한 궁을 쓰셈 건강 챙기셈 여기서 패시브 발동 뚜루루루루 여기서 일단 이중첩시키고 패시브 발동 아린님 당신을 기다립니다 사모하는 아린님 뚜루루루루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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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걸렸어? 왜? 내가 왜 보여 근데? 아아 카시 잡을라다 날 잡았구나! 어이! 카시 ㅎㅎ 근데 피를 궁 빼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겨 피를 궁 빼가지구 아아, 카싸을 잡을라다 날 잡았구나 야, 세상에 흐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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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뒤에서는 문두 문두님 점화 궁을 썼는데 약간 의아하죠? 체력이 안차죠? 그것은 저의 점화? 피더세티님 당분이 피를 빠는 속도보다 내가 딜을 넣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저를 죽여보세요 저는 개피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좋아 끝내볼까? 핫 낙타 아 뭐야 왜 죽었어 코르키? 코르키가 어딨는데 날 죽여 뭐야 죽어서도 딜을 넣다니? 카사스의 아들 코르키인가? 수고했다 레저 나오나? 아 뭐 이거 존냐가야되지만 일단 끝났으니까 레저 타겠습니다 풀템 채우려고 아 수고했어 봐바 시너지 좋지? 어 수고했어 야 딜량이 1등이다 야 이건 딜량 내가 봤을때는 남들보다 2배 이상 딜한거 같애 딜량 이거는 남들보다 2배 이상 한거 같애 버섯을 엄청 먹었어 애들이 아 2배까진 아니지만 하하 요거 아까 팀홀을 했어야 되는데 아아 고때 직수를 꽤니 했네 어 그치 아 조금 아깝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재밌었어요 모두에게 팀워크 돌립니다 어 뭐야? 바뀌었네 이거 시스템이 친구추가랑 칭찬합니다 플레이어신고 오 바뀌었구만 이거 좋아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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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